YG와 JYP의 채컬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채컬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HB 김원비입니다 자연스럽게 HB 김원비라고 소개를 하는군요 이제 근데 제가 오프닝 온 거에 HB 박혼비라고 살았네요 왜 이랬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새해가 된 지 꽤 지났는데 두 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YG는 사실 별로 안 궁금해서 혼비님 저 1월에 굉장히 되게 바빠서요 SNS도 거의 못하고 무슨 일로 그렇게 바쁘세요? 제가 두 번째 책을 써야 되는데 마감이 되게 바타서 지금 열심히 쓰고 있어요 아 진짜? 벌써요? 두 번째 책? 네 책궐상에서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저기잖아요 술로 쓴다면서요 아 네 그것까지 얘기해도 될까요? 아 그거 얘기하면 안 돼요? 네 뭐 이미 했는데 녹음 방송이라서 편집이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축구의 저자 김원비 씨가 다음 책 제목은 그런 겁니까?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술꾼 아 너무 좋네요 제목으로 그 제목은 아닌데 어쨌든 쓰고 있어서 아니 그 제목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여자술꾼 시리즈로 우아하고 호쾌한으로 우아하고 호쾌한 근데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축구가 그렇게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목 아니지 제목을 여자술꾼으로 붙이면 그 앞책도 같이 팔릴 수 있거든요 내가 출판사 사장이면 같은 출판사입니까? 아니요 다른 출판사 아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잘 얘기해 볼게요 제가 생산성 대단한데요? 그러게요 부럽습니다 네 본받고 싶습니다 JYP는 1월 한 3주 넘게 지났는데 글 하나도 못 쓰고 책은 초반에 한 2주 동안 바짝 여러 권 읽었는데 그 이후 한 또 10여일 동안 한 권도 못 읽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YG는 뭐 계속 잘 살고 있죠? 네 저야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살고 있죠 네이버 댓글 맥베스 편 듣고 남기신 분이 있습니다 채민이라는 분인데요 안녕하세요 마음의 힘입니다 채민은 제 딸이고요 여기는 크리스마스의 끄라비입니다 끄라비가 동네 이름이죠? 그런 것 같아요 리조트 있고 이런 두 분 다 몰라요? 진짜 이젠 시류를 못 따라가나 봐요 요네스베 처음 듣는 작가라는 게 제 자신이 늙어가는 증거 같아요 희곡을 읽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전 희곡을 읽을 때마다 거기에 제 나름대로 캐스팅을 해보거든요 그게 참 재밌었어요 우리나라 희곡도 읽었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돼지와 오토바이 그것은 목탁 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 크크 이만이 특집인가? 김원비 작가님 저도 쇼핑 무지 싫어해요 국가 배급제도 생각할 정도로 크크 이렇게라도 알게 되면 찾아 읽어야죠 맥주 한 캔이 적정 주량인데 글은 적정한지 모르겠어요 횡설수설이라면 주량을 맥주 반 캔으로 줄이는 걸로 추신 김원비님 제가 여자 축구단을 시작하였는데 감독님이 35세 이하만 가입 가능하다고 절 까셨거든요 비서고는 맥주 탓입니다 40대 후반이면 시작이 불가능할까요? 좀 무겁긴 하지만 클라이밍도 하고 그랬는데 유유 이런 댓글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지난번부터 얘기했지만 이 덧글들을 보면 저는 정말 답글이 너무 달고 싶거든요 달아요 너무 나대는 것 같을까 여기 나온 게스트 그 누구도 답글을 달지 않잖아요 YG 가끔 달아요 저는 달아요 YG님은 약간 주최측이니까 저는 아무튼 그런데 이 덧글은 특히 답을 되게 달고 싶었어요 특히 외국에서 이렇게 술 마시면서 이렇게 덧글 남길 때 그 마음이 있거든요 약간 좀 외롭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남기셨다가 또 뒤에 감독님이 35세 이하만 가능하다고 까셨다고 하셔서 보통 안 그렇거든요 당연히 40대 후반도 시작 가능하고 저희 팀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팀들은 40대 후반 50대 초반도 막 다 대환영하는 분위기인데 약간 그런 좀 유난한 팀을 찾으신 게 아닐까 그래서 다시 한번 시도해보시면 환영받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혹시 40대 후반을 굉장히 환영할 것 같은 좋은 축구 클럽 많이 알고 계십니까? 보통 제가 그런 거 여쭤볼 때 많이 드리는 답들인데 어디 사시는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사시는 지역구나 아니면 뭐 일하시는 곳이나 가까운 곳에 구청에 일단 전화를 하시면 구청? 네 그럼 우리 구청에 구청팀이 하나씩은 꼭 있어요 없는 구가 거의 없어요 난 또 구청에서 알려준다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구청에 전화를 하면 구청에서 운영하는 팀이 있고 그거랑 또 시간대가 맞지 않으면 혹시 그 구에 이 구청팀 말고 다른 축구팀 혹시 연결해 주실 수 있는 데 없냐라고 하면 구청에서 대부분은 한 서너 개씩은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알려드릴 거예요 구청에 생활체육과 이런 데 연락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리고 혹은 생활체육과에서 잘 모를 때는 그 구청팀 감독한테 전화 연결을 해주거든요 그럼 이제 감독님들은 당연히 알아요 이게 어디에 어떤 팀이 있고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한번 문을 더 두드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끄라비는 찾아보니까 태국에 있는 동네 이름이거든요 그 희곡, 돼지와 오토바이, 목탁구멍 속에 작은 어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연배 나오죠 너무 좋았어요 이만희 특집인가에서 빵 터졌어요 저는 이거 다 연극으로 과거에 봤었는데 희곡만 보셨는지 연극도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구청에 일단 문의해 보시고요 생활체육과에 전화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의 커피조아님께서도 댓글 남기셨는데요 김원비 작가님의 이 책이 우아하고 웃기한 여자축구가 매일경제와 교보문고에서 선정한 2019년을 여는 책 50에 선정되었대요 와 축하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책 많이 써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2019년을 여는 책은 컨셉이 뭐예요? 그냥 작년에 나온 책 중에 좋은 책 이런 겁니까? 그런 거겠죠 좀 팔립니까? 이런 거 선정되면? 그래도 약간 하반기에 뭐 약간 2018년 올해 책 뭐 약간 이런데 한두 군데 올라가니까 하반기에 조금 상승 곡선을 그었어요 네 커피조아님 감사합니다 네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술꾼이 나오면 더 힘을 받지 않을까 커피조아님이 술도 좋아하셔야 됐던데 자 팟빵에 야나기하니님 자주 댓글 주시는 분이죠 우아 YG님 JYP님 안녕하세요 드디어 아이 유치원 방학 3주가 끝났습니다 아이와 신나게 놀고 뒹굴고 잘 놀다가도 문득문득 아 책걸상 듣고 싶다를 하루에도 서너번씩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오늘 아이를 유치원에 등원시킨 후 돌아오는 차 안에서 3주 전 방송인 맥베스 편부터 들었는데 아니 왜 이리 YG님과 JYP님 HB님 목소리가 귀에 착착 붙는지 헤헤 저의 아지트 책걸상 정말 사랑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듣고 읽고 생각하며 널리 알리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가 유치원 방학을 하면은 엄마가 엄마겠죠? 아빠신가? 하여튼 책을 못 읽는군요 네 케어를 해야죠 아무래도 YG 정말 크게 공감하겠습니다 네 지금 고개 크게 끄덕이는 네이버 우리의 소원은 전쟁편 듣고서 우리의 소원은 전쟁편이요? 첫 편이잖아요 네 첫 편 첫 편 듣고서 2년 전 방송 네 키싱하트님께서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어요 제목 보고 들어왔다가 이과생들 특유의 나잘난 수다단치로 구독 실패 왜 그랬어? 셋 중에 누가 제일 잘못했을까요? 글쎄요 장강명 작가도 이과생이잖아요 세 사람 다 잘못한 거겠죠 세 사람 다 수다가 좀 거시게 하죠 네 그 다음 편도 좀 들어보시지 그러게요 네 홈비님 나오는 거 들어보시면 좀 달랐을 텐데 구독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아니면 박평님이나 안타깝습니다 이건 뭐예요? YG가 댓글 남긴 거예요? 네네 씨가 남긴 댓글을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트래블링님 I am 필그림 읽었습니다 라고 YG님이 댓글 달아주셨네요 네 댓글 다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이거를 대본에 써봤어요 이렇게 아니 제가 댓글을 남기지 않았어요 댓글을 남기지 않아서 트래블링님께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아 그런 거예요? 네 댓글을 남긴 트래블링님께서 I am 필그림이라고 하는 소설을 추천해 주셨는데 작년 한 10월 정도에 나온 소설이거든요 아 이게 재밌더라고요 시간도둑이더라고요 저도 서점에서 구경했어요 네 굉장한 스케일을 자랑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패스 아 그런데 정말 오 진짜 아 제가 그 I am 필그림 언급을 한 게 또 그 JYP 때문에 언급을 한 거예요 제가요? 아니 이 양반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게 뭐냐면 그 테리 헤이스라고 하는 분이 작가인데 데뷔작이거든요 이 양반이 1951년생이에요 만 62세 편의 데뷔 소설이에요 아 오 이 I am 필그림이 그게 JYP하고 무슨 상관이죠? 굉장히 불쾌해질 얘기 아니 테리 헤이스라는 사람이 정말 야 너도 쓸 수 있어 이런 겁니까? 60회 60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시나리오 작가로는 정말로 진짜 정점에 오른 할리우드 시나리오 작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크리스 오덴을 주연의 버티컬 리미트라든가 진짜요? 멜 깁슨의 페이백이라든가 조니 데뷔의 프롬 헬이라든가 실베스터 스텔론의 클리프 행어 조디 포스터의 플라이트 플랜의 시나리오를 자기가 혼자 썼거나 아니면 공동으로 작업을 했던 분이더라고요 시나리오 작가로 최정점에 오르셨던 분인데 원래는 저널리스트 출신이고 내가 소설도 한번 써봐야겠다 해가지고 막 준비를 해서 만 62세에 펴낸 소설의 I am 필그림인데 오 이게 스릴러 소설로서는 거의 최고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가지 장르들을 섞은 굉장히 스케일이 큰 스릴러 소설 지금 그래서 얼마나 심하냐면 2018년에 더 이어 오브 더 로커스트라고 하는 두 번째 스릴러 소설을 펴냈는데 그 댓글들이 어떤 식의 댓글들이 붙냐면 왜 I am 필그림 후편을 내야지 나이도 먹은 애가 그 후편을 안 내고 다른 소재로 또 소설을 쓰냐 그러다 속편 못 내고 죽을까봐 I am 필그림 I am 필그림 자체는 완결된 소설인데 그 I am 필그림의 주인공이 너무 매력적인 주인공인 거예요 약간 연작물의 주인공으로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 I am 필그림을 본 독자들이 되게 많이 기다렸는데 후편을 이제 약간 다른 소재를 썼나 봐요 그러니까 몇 년 기다렸는데 이러면서 실망하는 댓글들이 있을 정도로 괜찮더라고요 다 좋은데 JYP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JYP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거였어 야 너도 할 수 있어 늦지 않았어 이겁니까 지금 10년 남았어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거 보세요 10년보다 좀 더 남았어요 너무 그렇게 조바심 가질 필요 없다 아 근데 진짜 다음 책으로 I am 필그림 할까요 아니 아니 이제 그거 읽어보시고 나서 두 분 다 좋으면 할 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굉장히 즐겁게 읽었고 뭔가 좀 시간을 죽이면서도 이렇게 허무한 책이 아니라 그래도 좀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책 한번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 애청자분들 중에서도 I am 필그림 한번 딱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점에서 이렇게 대충 봤는데 약간 한 70년대 007 영화 같은 그런 스케일이던데요 플러시나 뭐 네 약간 그런 분위기죠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 맞다 여기 그 YG님이 덧글단 거 보고 저도 생각났는데 그 아이디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분이 덧글로 종이동물원을 추천을 해주셨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거 어떠냐라고 하셔서 저 궁금해서 읽었는데 엄청 좋죠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닭글 달 걸 그랬네요 이렇게 그 종이동물원은 단편 SF 소설들을 모아놓은 SF 소설집이거든요 그거 굉장히 괜찮은데 우리 또 JYP가 SF 싫어하잖아 SF도 싫어하고 단편도 싫어하잖아요 근데 종이동물원 너무 괜찮은데 일단 서점에서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 저희가 가지고 온 책은 데니스 루헤인이라는 작가의 우리가 추락한 이유 맞습니다 라는 소설입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애청자분들한테 정보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홈비님이 이제 고정으로 결합을 하면서 저희 셋 사이의 안목적인 규칙이 한 번씩 각자가 추천한 책을 돌아가면서 하자 그렇죠 그래서 맥베스는 JYP가 추천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YG 순이라서 그 즈음에 YG가 되게 읽어보고 싶은 책이 데니스 루헤인의 우리가 추락한 이유였고 또 마침 딱 그 시점에 재밌게 읽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분한테 이제 추천을 드렸고 그러면은 기왕 읽을 거 데니스 루헤인이라는 작가도 소개할 겸 해서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오늘 방송이 성사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홈비 작가님 출연할 때 저희가 다룰 책은 홈비 작가님이 추천하는 책입니다 네 그 뭐 왜 예고하는 거예요 그거를 뭔 의미가 있다고 그 정보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왠지 그 방송 전에 두 분의 시선이 따가웠거든요 다음 편을 기대하시라 뭐 이런 뜻도 있을 테고 데니스 루헤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1965년생이네요 네 맞습니다 1965년생이고 저는 JYP가 데니스 루헤인 작품을 한 권도 읽어보지 못했다라고 해서 사실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JYP가 되게 좋아할 법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작가이거든요 근데 의외로 JYP가 전혀 데니스 루헤인의 작품을 읽지 않았더라고요 그 놀라운 건 이분이 쓴 작품으로 만든 영화도 하나도 본 게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데니스 루헤인이라는 이름을 좀 귀에 서신 애청자분들은 미스틱 리버라고 하는 영화는 아마 아실 거예요 클린턴 이스트우드가 감독한 영화로 만들어져가지고 엄청나게 수익도 많이 올렸고 아마 2004년에 아카데미상을 여러 개 수상한 작품이죠 미스틱 리버의 원작인 미스틱 리버가 데니스 루헤인의 작품이고요 그리고 미스틱 리버나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신 분들은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랑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셔터 아일랜드라고 하는 할리우드 영화 기억하실 거예요 깜짝 놀랄만한 반전이 있는 할리우드 영화였는데 이것도 전 세계 3억 달러 이상의 흥행 수입을 거두었던 영화인데 이 셔터 아일랜드의 원작이 살인자들의 섬이라고 하는 2003년에 발표한 데니스 루헤인의 소설입니다 아마 미스틱 리버라는 영화를 흥미롭게 봤거나 셔터 아일랜드를 흥미롭게 본 분들이라면 당연히 미스틱 리버 원작이나 살인자들에서 원작을 찾아보시기도 했을 테고 그리고 데니스 루헤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그럴듯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놀랍게도 영화도 좋아하고 책도 좋아하는 J.I.P.가 이 데니스 루헤인하고는 이상하게 연이 없었더라고요 저는 하나 실마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데니스 루헤인 소설들이 다 1, 2, 3권 1, 2권 이렇게 두꺼워서 맞아요 길어요 길기 때문에 그동안 피하셨던 거 아닐까 그랬을 수도 있죠 데니스 루헤인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자면 아까 J.I.P.가 말씀하신 대로 1965년에 태어난 사람이고 가족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대충 이제 아버지랑 어머니 직업을 말하면 이제 태생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데 이제 아버지는 건설사의 십장 흔히 이제 현장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모친은 보스턴 공립학교 식당에서 일하는 완전히 그러니까 보스턴의 하류층 노동자 가족의 막내로 태어났고요 또 공교롭게도 엄마, 어머니, 아버지 둘 다 아일랜드 이민자 출신 근데 그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보스턴 남부의 가난한 동네에 주로 많이 모여 사나 봐요 그래서 이 데니스 루헤인의 소설의 거의 대부분이 보스턴 남부를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남부를 되게 애정어리면서도 되게 실감나게 묘사하는 소설로서 좀 정평인한 작가이고요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의 소설들을 많이 쓰는 작가로도 유명한데 애초에 이 데니스 루헤인을 유명하게 한 작품은 이 사립탐정의 패트릭 켄지와 안젤라 제나로라고 하는 남녀 사립탐정 파트너들이 보스턴을 무대로 해서 사건들을 해결하고 있는 이 켄지 앤 제나로 시리즈라고 하는 탐정 소설 시리즈로 애초에는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이 시리즈는 되게 약간 유머러스예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이 켄지랑 제나로의 관계도 되게 약간 좀 위학적이고 약간 과장되어 있고 또 둘이 사건을 또 해결을 하는데 그 사이에 약간 썸이 생겼다가 또 싸우기도 했다가 결혼도 했다가 서로 바람도 피웠다가 그럼 HB님도 다 아는 이야기인가 봐요 저는 데니스 루헤인의 제나로 켄지 시리즈를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살인자들의 성은 안 읽었는데 이 시리즈를 거의 다 읽었어요 그런데 이 시리즈가 굉장히 유머러스한데 또 무대는 진짜 또 보스턴이 무대예요 그래서 이제 보스턴의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 그리고 상류층과 하류층 사이의 계급 갈등 이런 것들을 또 소재를 하는데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다루는 작품 그래서 되게 보스턴의 현실을 되게 냉철하게 다루면서도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매력 있는 주인공들로 이제 팬들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었던 작가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01년에 미스틱 리버라고 하는 이제 약간의 그런 미스터리 스릴러를 쓰고 그리고 또 살인자들의 섬이라고 하는 또 다른 미스터리 스릴러 같은 것들을 썼는데 그것들이 이제 영화로 만들어져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면서 그 데니스 루헤인을 그냥 단순하게 탐정소설 작가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뭐 넘어서서 이제 더 팬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렇죠 세계적인 네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베스트셀로 작가가 되었고 그 와중에 이 데니스 루헤인의 이력의 정점을 찍은 작품이 이제 2008년에 펴낸 운명의 날이라고 하는 소설인 거예요 운명의 날 읽어보셨어요? 네 저는 이거 jip님한테 꼭 추천하고 싶은 책 중에 있는데 아 근데 두꺼워 아 그쵸 그것도 두 권짜리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jip가 약간 보스턴도 좋아하고 네 제가요? 아니 그러니까 미국 어쨌든 간에 여기저기를 좋아하시잖아요 보스턴 한 번 출장 간 것밖에 없는데 뭘 좋아하긴 아 그래? 아 저는 뉴욕을 좋아하니까 보스턴도 좋아할 줄 뉴욕하고 보스턴은 완전 딴 동네입니다 아니 근데 보스턴이란 도시에도 되게 흥미가 있을 것도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운명의 날도 보스턴을 무대로 한 소설인데 미국의 현대사에서 우리나라의 현대사에서 유명한 파업 사건들이 많지만 가장 유명한 파업이 이제 87년 노동자 대투쟁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노동운동사에서 가장 유명한 파업 사건이 1919년에 일어나 보스턴 경찰 파업이래요 이야 별걸 다 알아요 근데 이거 진짜 이 책의 배경인데 그 경찰이 파업을 함으로 해서 그때 보스턴 경찰의 한 4분의 3 정도 되는 경찰들이 파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파업 소식을 미리 듣고 미국 각지의 깽단들과 왜냐하면 경찰이 파업했으니까 거의 무법일 테니 파업 소식을 미리 듣고 미국 각지의 깽단들과 막 되게 근본주의 단체들 와가지고 보스턴에서 크게 폭동을 일으켜요 그게 사실이라는 거죠? 네 사실 그거를 사실과 허구를 이렇게 절묘하게 버무리 맞아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이 운명의 날 운명의 날 네 재밌겠죠 2008년에 한 것 같은데 한 권이면 정말 좋을 텐데 두 권으로 써가지고 아니 그래서 그 운명의 날이 워낙에 엄청나게 좋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뉴욕타임스에서 뭐라고 소평을 썼냐면 이제 더 이상 루에인을 잘나가는 영화 소재를 제공하는 탐정 소설가쯤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번 소설 운명의 날은 범죄 장르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은 웅장하고도 폭발적인 서사극이기 때문이다 철저한 고종을 거친 장엄하고 감동적인 걸작으로 현대시대의 과거를 가르침으로써 역사에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하고 있다 라고 평가를 할 정도로 굉장히 호평을 받았고 그래서 워낙에 데니스 루에인의 소설로 영화로 만들기만 하면 영화가 다 대박을 터뜨려서 스파이더맨의 감독이었던 샘 레이미 감독 이런 사람들이 운명의 날과 그 뒤에 나오는 후속편들을 가지고 영화로 만들겠다라고 공언을 해놓은 상태고 제가 알기로는 영화로는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영화로 만들기 워낙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게 현실을 다루다 보니까 이 당시에 베이비 루스 베이비 루스 야구 선수들도 파업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야구 파업까지 해가지고 되게 그런 현실 인물들도 나와요 그래서 네, 그래서 JYP가 읽으면 진짜 재미,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 상당히 흥미가 갑니다만 두 권 합치니까 천 페이지가 지금 그걸 검색하네요 이게 훌쩍 넘네요 데니스 루에인이 약간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데니스 루에인 소설을 해보자고 JYP한테 몇 번 제안을 하려고 하다가 불량 때문에 제가 재밌게 읽은 책들이 다 불량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는 좌절, 좌절, 좌절하고 했다가 아, 그리고 운명의 날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고 노회찬 의원 있잖아요 아, 맞다 고 노회찬 의원이 운명의 날이 국내 출시가 된 다음에 뭐라고 트위터에다가 언급을 하셨냐면 최근 읽은 소설 중에 단연 악권이고 정의란 무엇인가에 소설편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또 극찬을 해가지고 그게 또 화제가 되어가지고 운명의 날을 접한 독자들도 많이 있죠 아하 그 지금 YG 설명 들으면서 데니스 루에인 관련된 글을 쭉 봤는데 재밌는 이력이 있네요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데뷔하기 직전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할 만한 일이 없어가지고 리치 칼튼 호텔의 주차 요원으로 일을 하면서 틈틈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런 소개가 있네요 나 같으면 이제 성공하고 돈 많이 벌었을 거 아닙니까 리치 칼튼 전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막 스위트룸에 가서 자고 그럴 것 같은데 그랬을 수도 있죠 우리는 모르죠 저기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시던가 아 근데 저는 아까 그 제나로 캔지 시리즈 팬이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제나로 캔지 시리즈 팬들은 좀 아쉬웠던 게 처음에 이 탐정 시리즈로 되게 인기를 끌고 나서 미스틱 리버로 잠깐 갔는데 이게 막 초 대박을 막 친 거예요 영화가 뜨니까 이제 그 영화의 유명세 때문에 소설이 더 팔리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살인자들의 선물 쓰고 운명의 나라를 쓰고 그러니까 이 시리즈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 시리즈 후속을 오래는 기다리고 있는데 후속을 절대 안 써주는 거예요 아 캔지 앤 제나로 시리즈라는 게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두 주인공들이 두 주인공이 죽어야 끝나는 건가 아니 뭐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거나 그리고 결혼했다가 이혼한 상태죠 네 맞아요 근데 다시 합쳐지기를 또 많이 기대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걸 기다리면서 봤는데 안 써주다가 2010년인가 11년에 마지막 시리로부터 10년 후에 이제 마지막 권을 내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했죠 아 이게 시리즈를 마무리는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10년 후에 이 시리즈를 그냥 끝내버려요 루에인이 책을 써서 마지막 편이 뭐예요? 마지막 편이 문라이트 마일 아 결국 끝나긴 끝난 거예요? 끝을 냈어요 근데 그것도 10년을 기다려왔던 제너럴 켄지 팬으로서는 아 드디어 돌아오나 했는데 끝 끝을 내버린 거죠 일단 이거 끝도 되게 슬프게 끝나요 뭐 이건 스포는 아니지만 맞아요 맞아요 그 문라이트 마일이 전 안 읽었는데 그 새드 엔딩이라 그래서 저 안 읽었던 기억이 나요 네 이게 막 새드 엔딩도 뭐 죽고 이런 새드 엔딩이 아니라 사립 탐정들이 프리랜서잖아요 말하자면 그 프리랜서다 보니까 생활고에 시달려서 정규직에 입사하는 게 꿈이고 그래서 나중에 정규직으로 가면서 탐정일을 그만두면서 끝난 거예요 허니 엔딩 그래도 성의가 있네요 팬들이 그렇게 이 시리즈를 계속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니까 10년 만에 마무리 짓는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의 소설을 많이 쓰는 분들이라서 보면 데이스 루잉 팬들이 주변에 꽤 있는데 좋아하는 소설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YG는 데니스 루에인 소설들 중에서 딱 하나만 누군가에게 추천한다 그러면 운명의 날 저야 운명의 날이죠 저는 약간 그런 계열 소설 좋아하기 때문에 HB님 저도 하나를 꼽으라면 운명의 날 근데 운명의 날이 저는 초반에 좀 들어가는 게 약간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야구 이런 거 전혀 싫어하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베이비 루스예요 아 맞다 야구 팬이시기도 했잖아요 난 재밌겠는데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요 초반에 아 이렇게 꼬이며 넘어가면 또 천 페이지 시작해야 되는데 아 힘드네요 아무튼 그래서 뭔가 이 데니스 루에인을 소개를 하고 싶은데 데니스 루에인과 연이 자꾸 안 닿았던 YG가 데니스 루에인의 신작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읽은 거죠 우리가 추락한 이유를 게다가 한 권짜리라서 JYP도 꼬셔서 같이 읽자고 한 거죠 지금 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추락한 이유는 데니스 루에인의 작품 중에서도 좀 약간 특이한 게 여성의 화자고요 여성의 화자고 여성의 심리를 묘사한 첫 소설 일종의 약간 연애 소설 비슷한 느낌도 있고 그런 것도 처음으로 도전했다고 해서 겸사겸사해서 읽어봤는데 저는 상당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은 또 어떻게 읽을까 하고 이제 막 소개를 해서 지금 하게 된 겁니다 그 시리즈물을 많이 썼으니까 같은 주인공이 이제 여러 책에 등장하는 모양인데 우리가 추락한 이유는 그냥 완전 새로운 인물들만 나오는 거죠 전혀 과거의 작품에서 나왔던 사람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책을 YG의 추천으로 읽기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첫 문장 아주 강렬하게 시작합니다 35살이 되던 해 5월의 어느 화요일 레이첼은 남편을 총으로 쏘아 죽였다 그는 마치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녀가 그럴 줄 늘 알았다는 듯이 드디어 확인되었다는 것처럼 묘한 표정을 하고 뒤로 쓰러졌다 우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말은 여기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다 나오는데 레이첼이 이 책의 주인공이고요 뭐 여성이고 그리고 레이첼이 35살 되던 5월의 어느 화요일날 남편을 총으로 쏘아 죽인 게 이 소설의 결말일 수도 있겠죠 결말은 아니고 하여튼 첫 문장이고 처음에는 독자들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죠 이 소설의 끝은 레이첼이라는 여주인공이 자기 남편을 쏘아 죽이는 거구나 프로로그에서 죽였다로 시작하지만 결국 맨 나중에 가면 죽이는 걸로 끝나겠구나 이렇게 이제 낚시질을 하는데 사실은 또 그렇진 않아요 소설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쏘아 죽였다로 끝나진 않습니다 소설이 이거는 뭐라고 좀 장르를 설명해야 될까요? 아까 연애 소설 같기도 하다라고 했는데 아니 그래서 그 책 뒤에 보면은 나를 찾아줘의 저자인 길리온 플린이 이렇게 추천사를 썼는데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루에이는 두 권의 책을 썼다 하나는 정체성과 소속감의 추구에 대한 통찰력 있는 분석 이게 사실 앞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둘째는 계속 짐작을 거듭하게 만드는 스릴러 그런 다음 그 두 권을 바로 이 하나의 책으로 엮었다 루에이는 복잡한 인물들을 조마조마하고 눈을 뗄 수 없는 상황으로 밀어넣는 대가이다 이 책이 되게 독특한 게 뭐냐면 레이철이라고 하는 뭔가 굉장히 불안정한 심리상태와 복잡한 개인사를 가지고 있는 여주인공이 끊임없이 자신은 누구인지를 찾고 그리고 어딘가에 안정적인 공동체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욕망을 그린 게 앞부분이고 그리고 그 뒷부분에서는 그런 불안정한 상태의 레이철이 어떤 사건에 휘말리면서 결국에는 남편을 죽이기도 하고 등등등 하면서 이제 막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스릴러 이 두 책을 그냥 이렇게 딱 합쳐놓은 것 같은 느낌 아주 적절한 서평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뒤에 길리온 플린이 마침 써가지고 재밌었던 게 다 읽고 나서 봤거든요 읽으면서 영미 작가들한테 편지를 보내고 싶었어요 영미 작가들이요 길리온 플린에서 좀 벗어나 이것도 약간 너무 데니스 로웨인이 좀 곤걸 같은 도메스틱 스릴러 같은 것도 조금 써보고 싶은 마음에서 맞아요 약간 길리온 플린 같은 걸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앞부분이 길리온 플린 느낌이 좀 나죠 그나저나 우리는 왜 길리온 플린은 2년 동안 한 번도 안 다룹니까? 그래서 제일 앞에 나는 읽었는데 길리온 플린 길리온 플린 2개인가 3개인가 읽었는데 맞아 저도 다 읽었어요 우리 한 번도 방송을 안 했죠? 한 번 할까요? 재밌는데? 재밌는데 너무 유명해서 안 하는 겁니까? 유명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또 그렇게 재미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곤걸이 제일 좋았던 거죠 맞아요 안 하는 이유는 딱 그건 것 같아요 나를 찾아줘 하기는 좀 너무 식상하고 영화도 나왔고 이러니까 근데 그 다음 책은 나를 찾아줘에 비하면 비하면 별로 별로예요 다음 책 나오면 또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제 뒤에 보면 리차일드, 잭 리처 시리즈의 저자도 데니스 루에인 되게 센 사람인가 봐요 센 사람이죠 길리온 플린, 리차일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몇 줄씩 써주는 거 보니까 네 그러니까 리차일드도 뭐라고 했냐면 리차일드도 어쨌든 간에 소설은 굉장히 가볍지만 어쨌든 계속 계속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책 많이 파는 장르 작가잖아요 그런데 복잡하고 긴장되고 강렬하며 감정적이고 전략적이다 아무것도 겉보기가 같지 않다 겉보기가 같지 않아요 실제로 하지만 나는 데니스 루에인을 따라서라면 어디라도 가겠다 이건 거의 무슨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우리가 추락한 이후의 내용과 관련된 본격적인 얘기는 다음 시간에 나눠야 될까 어차피 주인공은 레이첼이고 레이첼이 35살 해돈에 남편을 총으로 쏘았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네 그렇게 시작합니다 길리온 플린이 지금 두 개의 책을 합쳐놓은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뭔 소리인지 다음 시간에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네 혼빈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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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